조치원읍에 있는 제종문화예술회관이 올해 상반기 정기점검 진행을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휴관에 들어갑니다. 제종시 문화재단은 원활한 공연 진행과 안전한 공연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 안전점검과 설비 유지 보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종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재단으로 관리운영 주체가 변경된 이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무대기계와 장치, 조명, 음향 등 공연장 설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